최요한과 함께하는 잡탕찌개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정말 다양한 시사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김성수 최요한의 잡탕찌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 경제, 북한 문제 전문가 최요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 답답한 속을 제가 오늘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이거부터는 좀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아 종전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일단 최종규인가? 하여튼 갔다 오신 차관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미국과의 이견이 없다와 미국과의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이견이 있다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견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또 확인해봐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미국 조야에서 의원들의 23명이 바이든에게 종전선언은 동맹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편집 보내고 바이든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워낙 이 군수산업을 비롯해가지고 네오콘을 비롯해서 분당 고착화 세력 거기에서 기생해서 빨아먹고 단물 빨아먹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세력들 한국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언더커버들 이 인간들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마지막이 됐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부터 하지 마라 아예 대통령 후보가 종전선언 반대한다 이러고 나오니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어차피 뒤집을 거 그런데 한 번 선언을 하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당연히 아니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체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바뀐 대로 쭉 밀고 나가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원래 윤석열은 또 그런 거 기가 막히게 따라가기는 또 잘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그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알까? 모른 척아 당연히 모른 것 같아 맞아요 종전선언 비가역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지금도 서명운동하고 거기 서명운동에서 발표하고 하는 우리 양심적인 민주진부 세력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선선TV의 가족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고 찾아봐주시고 선풀 달아주시고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정말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지속적으로 우리 민주진부 진영의 유튜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여기서 팩트체크가 된 걸 계속 퍼서 나르는 거죠 우리가 언론이다 정말 우리가 언론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서 계속 지금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너무나 참담한데요 저희가 독재정권 시절에서 그때 민주화운동을 할 때 스스로 밤새 등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버스에서 날리고 그러던 때가 떠올라서 막 비참해지고 있어요 그때는 총괄로 협박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은 이게 뭡니까? 참 답답한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금까지 그렇게 기어서라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방탄 노래 중에 나투데이 가사 중에 뛰지 못하면 걷고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그거 너무 좋아 그리고 최선희님이 이정필이라는 이름하고 그냥 선수 권고라고 뜨는데 이게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갑자기 종족을 감춘 이정필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잡혔어요 언제? 아까 뉴스에서 떴어요 우와 박수 박수 야 우리 또 이제 경제평강 가시니까 자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이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핵심은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정필이 핵심이고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핵심인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던 배우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정필이에요 본인이 검찰 앞에서 다 고백을 했어요 다 고백을 하고 실제로는 김건희가 돈을 줘서 이거 하게끔 시켰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것도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되고 어떻게 알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장이 나올 시간을 알고 피웠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줬을까 글쎄 누가 가르쳐줬을까 검찰 가족이겠지 아유 그렇게 뭐 아 검찰 가족이겠지 그 아니 압수수색 영장 언제 나온다는 걸 그거를 검찰 말고 누가 알아요 글쎄 말입니다 검찰 가족이 요즘에 보니까 무슨 검찰이 변호를 대신할 수 있게 문건 만들어서 검찰 가족한테 주고 이러잖아요 네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법치입니까? 누구는 검찰이 가족이라서 검찰 사이를 맞았더니 대검에서 막 자료를 갖다 찾아가지고 심지어 남의 판결문까지 뒤져가지고 자료를 세팅해가지고 주고 그걸로 대응하라고 하고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주고 누구는 뭐 그냥 변호사 하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빵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8개월을 받고 그랬을 말이야 근데 이제 이정필이 구속수가 12일 날 잡혔는데 보도가 안 되다가 아까 난 거예요 아 이것도 충격이네요 여태껏 그러면 여론 조작을 위해서 잡은 걸 갖다 숨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밑에서 말 맞힐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근데 증거가 빼박이니까 지들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아니 진술을 뒤집으면 공판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공판에서의 진술이 옳은 걸로 치는 게 공판제일주의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2박 3일 동안 뭔 짓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하여튼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같은 거를 만들지 않게끔 모해위증 사건 그런 걸 만들지 않게끔 지금 제대로 사실이 밝혀지게끔 정말 정말 진짜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정말 온 지구가 온 우주가 돕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나와서 김건희가 사실상 기소가 된다 네 그럼 사퇴해야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거는 뭐 사퇴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쥐가 그런 적 없다며 전혀 자기는 그냥 돈을 맡겨놨는데 장모는 뭐 10원 한 번 피해준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형 받고 실형 나왔는데 사과도 안 해 아니 나는 딴 거 떠나서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했던 말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가 아니라 물러나야죠 자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완전히 지가 왕이 된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 정말 참혹한 정말 스토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무익 김혜경 씨 깜짝 변신 낙상사고 첫 외출 포착 아니 여기에서 왜 포착을 합니까 기자들이 뭘 하려고 포착을 합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하골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낮춰서 말씀하시고요 의사들이 다 밝혔어요 모든 걸 다 깠어요 그런데 뭘 찾으려고 여기서 뻗치기를 합니까 지금 최은순 씨가 보석 기간에 보석으로 지정된 장소 벗어나서 7일에 8일에 돌아다니고 김장 준비하고 이랬다는 거 이거 누가 밝혔습니까 여러분들이 밝혔습니까 더 팩트가 밝혔나요 어디서 뻗치기를 하셔야 되는지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명숙도 모해위증 사건 말도 안 되는데 그 사진 잠깐 출석한 사진 하나 찍어놓고 죄가 있듯이 이렇게 얼굴이 다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장면 이거 하나 사진 찍어서 그러면 뻗치기 쟤네들로서는 성공한 거예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듯이 여러분 이거는 범죄적 행위예요 그리고 해명을 다 했잖아요 이분 김혜경 씨가 아니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숨어서 사진 찍을 걸 혹시나 해가지고 먼저 저렇게 있고 수행원이 나가본 것이다 나가본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나달까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거기다 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이 이게 제대로 된 취재입니까 뭘 듣고 싶으신 거고 뭔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이래놓고서는 밑에다가 다스베더냐 뭐냐 하면서 조롱을 하게끔 하고 좌표 찍어서 또 그거를 갖다가 가짜뉴스를 갖다 날리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러는 건 도대체 그게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4번 기호를 달고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박강원 의원님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아직까지 프로필의 기호 4번 이낙연이에요 지금 원팀 선대위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선대위에서 자리를 갖다가 한 자리 맡으셨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분노스럽네요 사실은 그런데 참고요 네 방송을 위해서 좀 참아주십시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깜짝 변신이 아니고요 이거는 참혹한 오보입니다 잘못된 파파라지식 그런 뻗치기가 만든 스토킹 범죄이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요 김건희 씨 앞에는 왜 이렇게 뻗치긴 않아요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논문에 허위 이력서를 왜 논문을 그랬고 왜 허위 이력서를 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게 공정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석 평론가님 오늘 구절절이고 옳은 말씀만 하시네 여러분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좋아요부터 먼저 눌러주세요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전 대표는 김진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김진태가 흔들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명록이었죠 박명록의 필체를 캡처해서 다운받아 보신 모양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필적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했고 필적이 맞지 않다라고까지 나왔죠 나왔죠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게 인지수사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했음 수사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인지된 사건이 있었음이라고 밝힌 거예요 판결문이 아니에요 판결문이 아니죠 누구는 또 이상한 변호사가 하나가 판결문이 나와서 어쩌고 했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판결문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시든지 판결문 공개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박철민이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가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있네요 들어가 가면서 변호사하고 일종의 폴리바게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발합니다 형량 거래 그 와중에 나온 일방적 주장이에요 일방적 주장 그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진짜 조폭들이 다 잡혀가고 실형을 받은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퍼나르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하시고요 실제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그 말과 행동의 책임을 정확하게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이준석 전 코마 트레이드 대표를 저런 식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요 고소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야지 이재명 비검증특위 위원장인데 아직 배당도 안 했을 텐데 미치겠다 배당을 해도 이상한데 배당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지 참 답답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버들도 사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전쟁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이재명 마지막 결제 일산대교 무료와 법원서 다시 재동 뉴스 이스는 아주 제목 자체가 무료와 재동 드라이하게 이렇게 뺐지만 실제로는 약간 조롱이 담겨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기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무리하게 이런 짓을 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 경기도가 제가 오늘 이걸 아주 박살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참 김포 시민으로서 참담한 상황입니다 김포에 사셔 우리 그리고 여기를 오기 위해서 우리 스튜디오에 오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은 일산대교를 넘어서 제2자유로를 통해서 오는 길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산대교를 이전에 제대로 이용을 못했어요 넘으면 1200원 그다음에 돌아올 때도 제2자유로를 타면 무조건 일산대교 일산대교 전에 빠져나올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산대교로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또 1200원 출퇴근에 2400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로 넘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월드컵 대교 이렇게 생기니까 그쪽으로 넘어서 그 막히는 강변을 갖다 제2자유로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막히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환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돈 2400원이 저를 막는 거죠 2400원씩 매일매일 20일을 만약에 다닌다 그럼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5만 원 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산대교에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을 부당하게 침해했으니 부당하게 경기도가 침해했으니 이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했다는데 정말 참혹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둘이 뭐 갖고 협의를 하고 있었냐면 국민연금 측에서는 7천억을 내라고 했어요 38년도까지 이득을 계산해서 7천억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2038년까지 국민연금은 진짜 뻔뻔하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래 봐줄게 우리가 5천억까지는 이렇게 되면 그 5천억을 경기도와 김포 파주 고양시가 내야 됩니다 그거 다 우리 시민들 돈입니다 그런데 5천억까지는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배째 이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익처분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평균으로 계산을 다해서 그때까지의 수익 1년치 수익을 주겠다 그게 공익처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한 글자도 안 씁니다 그냥 이재명이 뺏은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뺏은 것처럼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일산대교 이 문제와 함께 민간 투자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왔거든요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첫째 일산대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는 국민연금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이 자회사가 우리 손해를 끼쳤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낸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를 받게 됐다 그런데 이 자회사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일산대교가 무료화된 게 사실은 아닙니다 돈을 줘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주고 1년 동안을 시민들에게 편하게 다니게끔 조치를 하고 1년 동안 뭘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협상하겠다는 거죠 협상 기간을 마련하는 협상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아주 부당하게 법에도 없는 것을 불법으로 진행한 것처럼 가짜 누수를 퍼뜨린 거 전부 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먼저 돈을 내고 협상 기간 1년을 번 겁니다 이렇게 보도해야 맞습니다 지금 기사들은 완전히 이재명이 강제로 뺏은 것처럼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업적 쌓기 위해서 강제로 뺏은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세요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놓고 이야기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운을 내기 위해서 치명단 타임 가져보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호가 산삼치명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호가 산삼치명단이 그 전보다 향하고 맛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경호가로 브랜드를 바꾸면서부터 산삼을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지 산삼을 5%가 들어있는데 7%도 함량을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향과 맛이 더 깊어지고 특히나 이 쌉싸름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향내가 나는 사포닛 우리는 전부 인삼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인삼 냄새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맨 처음 처음으로 치명단 먹었을 때 무슨 이게 이게 뭐 카라멜이야? 뭐야? 쫀득쫀득한 거 이거 굉장히 기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식감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들고 왔는데 맛이 더 진해졌어요 맞아요 이 경호가 산삼 치명단 지금 산삼이 더 강화됐고요 또 세 기계 완전 엄청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장 크게 만들고 세 기계로 세 기계로 초미세 에어밀 공법을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식감이 더 좋아졌어요 소화도 더 잘 돼 흡수도 더 잘 돼 이 산삼 치명단을 옛날 가격 그대로 16만 원에 목함으로 포장도 더 고급화됐는데 선물로 딱 이겼다 선물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 선물하셔야 될 분들 지금 구매해 놓으시면 딱입니다 010-5552-9010 010-5552-9010 전화하셔가지고 성수대로 해서 보고 지금 주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친절하게 포장 같은 거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꼭 성수대로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혜택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삼 치명 녹용의 조화 산삼 치명단의 효능을 지금 맛보세요 자 이 산삼 치명단 지혜롭게 드시는 방법은 강황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우리 광고 볼 때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아유 또 화장실 가게 생긴다 그만큼 강황을 드시면 이 특히 수용성 커큐민이 가득한 이 참 좋은 강황 365를 드시면 그냥 신체가 막 활성화돼요 생리가 활성화돼가지고 빨리 소변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대변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쾌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혼자 막 얘기한 적 있었거든 한참 동안 가서 소변을 보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좀 아쉽게 이 참 좋은 강황 365 하나의 앰플을 까서 여기다가 타면 칼의 100그릇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ml 정도 되는 물에다가 하나를 타가지고 드시기를 권하는데요 이 수용성 커큐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커큐민 상태를 자연 속에서 보면 전부 지용성이 되어 있는 이런 강황이나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죠 울금이나 이런 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울금 그런데 이거를 잘게 쪼개는 거야 나노화 기술로 잘게 쪼개면 그 커큐민 입자가 물 분자보다 작아지면서 물에 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박한 기술 정말 칭찬해 주시고요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로 건강도 지키시고 해독도 하시고 또 다이어트도 하시고 화장실도 잘 다녀오시고 두 박스 구매하면 천연 비타민 세 박스 구매하면 강황 한 박스 더 드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2996-3653 010-2996-3653으로 전화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김성수 TV에서 왔습니다 해야 이 이벤트를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 TV 얘기를 안 하면 세 박스 샀는데 왜 세 박스만 주세요? 오 김성수 TV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수 TV에서 보러 왔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되나요? 오늘 이거부터 진행을 하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열린공감 TV의 특종서부터 먼저 얘기하고 일산대교 무료와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니 이재용을 윤석열이 구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열린공감 TV의 특종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 그 방송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알 듯 모를 듯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꼼꼼하게 설명은 잘 하시는데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말의 호흡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죠 그러다 보니까 강 기자님이 좀 그래 앞에서 말을 딱 시작했다 뒤에까지 딱 끝날 때까지가 굉장히 기니까 그 사이에 까먹어 그리고 잠깐만 딴 생각하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이재용을 이재용 윤석열이 윤석열이 로비를 받아서 로비를 받아서 풀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는 정황이죠 정황입니다 자 2017년 가을 가을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그리고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이 서울지검장이 새누리당의 전직인지 그때 당시에 현직이었는지 모를 의원과 국회의원과 3자 회동을 합니다 3자 회동 비밀 회동입니다 그것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단골 식당에서 그런데 증언이 어떻게 나왔냐 이게 가벼운 식사 모임이 아니었다 왜냐 음식을 소주와 안주를 시켜놓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결정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린공감TV가 이걸 쫙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5월에 지검장이 되죠 그리고 8월에 이재용이 1심 판결이 납니다 징역 5년 이때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죠? 구속되었죠 빵에 갇힙니다 빵에 갇힌 이후에 한두 달 후에 바로 이 모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비밀 회동이 시기가 8월달 가을 그러니까 가을이라면 보통 9월에서부터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검찰총장이 직접 윤석열 의원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부적절하다 근데 거기에 새누리당 인사가 끼어들어 있고 아 부적절하다 네 그러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2018년 2월 5일에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저 때 엄청 열받았죠 우리 다 열받아서 방송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근데 윤석열은 그러면 이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걸 몰랐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이 사건도 다 기억하시죠 박봉계의 라임 로비 의혹 부실수사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합니다 근데 이 질의를 할 때 뭘 질의하느냐 2018년 11월 20일 아 이거 떠들썩 있었죠 저거 대우 프로젝트 음악 얘기 나오고 네 2018년 11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는 분께 다 아실 것 같은데 어제 이거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2018년 11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전체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전체 화면으로 보시죠 전체 화면 안 되죠 바로 윤석열과 홍석현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정황을 보면 윤석열이 술이 이빨에 취해가지고 술 엄청 마신 상태에서 먼저 인사동에 가서 지인이 경영하고 있는 술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거기서 이미 또 거기 가서 술자리를 만들어서 지가 마시고 있을 때 한 30, 40분인가 지나서 홍석현 회장이 웬 남자를 대동해서 관상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화기애애하게 술자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벤마리아도 부르고 스타리 스타리 나잇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여기서 술자리를 새벽까지 했다는 의욕이죠 저 인사동 술집도 알고요 그리고 저때 관상가를 대동해서 왔다고 하는데 저때 바로 관상가 이야기가 호랑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서 대호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호사가들이 아 윤석열이 대통령을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대통령 출마를 위한 사전 포속 작업뿐이었을까 이재용이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재용 재판하고는 연관이 없을까 이런 의혹들을 많이 있었죠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박범계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냥 강하게 질의를 합니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 그러니까 얘기를 상대방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니 그건 저 상대방의 입장도 있고 그런데 누굴 만났다는 걸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 드립니까 아니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만났다고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비슷한데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국정감사 자리에서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이 국정감사는 역대급 빌런이 탄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그때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아니 검사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범계 장관이 물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지를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 많이 안 만났습니다 이러고 때렸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듯이 그리고 쌈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독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워도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진짜 다시 생각이 나네 아 진짜 안에서부터 저 단전으로 끌어오르는 분노가 진짜 소래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박범계 의원을 조롱합니다 당신 선택적 정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선택적 정의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니 의원님이야말로 진짜 선택적으로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호통을 쳐요 오히려 그랬었지 그런 국정감사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윤석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여기서 빌런 짓을 했다 누군가 연출자가 있었고 연출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 사건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 이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게 2018년 11월 10일 18일 그때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벌써 가을이니까 1년 전이에요 거의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미 문물총장은 반듯하게 앉아있고 윤석열은 배가 나와서 그런지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서 거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삼성 이 새끼들은 양아치 새끼들이냐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 싹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 앞에서 그리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회의원 앞에서 그것도 그 국회의원이 삼성에 대한 로비를 하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때 서빙을 하거나 했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이 진짜 감성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밖에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대 그래서 식당 안에서 얘기가 잘 되면 이 변호사가 이재용 변호사인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합석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룸에서 얘기가 잘 되면 식당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들어오지는 못해 못 들어왔지 그래서 이 제보자는 로비가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보지만 이재용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요 자 보세요 이재용이 징역 5년형을 받고 구속수감됐을 때 삼성으로는 무조건 이를 구해오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째 가석방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석방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가석방은 현기를 90% 이렇게 채워야 돼 70% 이상이고 진짜는 실제로는 거의 90%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후에 다양한 혐의들이 아직 남아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국정농단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가석방으로는 모든 걸 가석방 자체를 성사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야 결국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집행유예네요 집행유예죠 그러면 진짜 원했던 게 뭐냐 집행유예라는 거죠 그 집행유예가 이루어졌네 검찰이 철저하게 했으면 이루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붙이고 과연 그 어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바로 3일 뒤에 집행유예 한 다음에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삼성 압수수색이 뭘로 압수수색이 있는지 아세요 이때 기억나세요 글쎄 뭘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MB의 변호사비 대납사건 아 맞다 그걸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호사비 대납사건을 2017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자료 있었어요 필요한 것만 까는 거야 다 자료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집행유예 되기 전에 2심 판결이 진행 중인데 그때 깠으면 그리고 압수수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행유예가 됐을까요 집행유예 못했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가나 찌를 그런 상황에서 됐을까요 안 됐죠 바로 이겁니다 검사들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선고관 로비다 선고관 로비야 아이고 일받아 그럼 윤석열은 처음에는 왜 로비를 거부했을까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야마치라고 얘기하면서 모욕을 줬냐 이거야 검찰총장까지로 모욕을 준 거야 사실은 검찰총장 문무일도 진짜 그런 식이 문무일도 이거 수사해야 돼요 그렇죠 고정환님 멤버십 가입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정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멤버십을 가입한 분들께 뮤지컬 티켓 드리는 이벤트가 끝났나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고정환님 고정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삼성이 변호사비 대납사건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그래 삼성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진짜 윤석열이 원했다면 이재용을 집행유예시키지 않을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풀어줬는데 그러면서 루비는 루비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다 깎겠습니까 삼성가와 그렇지 인연을 맺었네 빙고 그게 나중에 스타리스타리나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대우 프로젝트가 그냥 대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런 이재용의 석방 집행유예가 걸려있고 홍석현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수순대로 쭉 걸어왔네요 여러분 와 2017년 이 로비를 받고 윤석열은 쾌제를 불렀던 겁니다 그렇지 삼성 혼내주고 그리고 자기 대권가도를 도울 젖줄을 잡은 거죠 그렇죠 현정권 들이받으면서 계속 인기 그다음부터 윤석열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열린공감TV가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그럼 왜 윤석열이 막 면박을 주고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삼성하고 있었길래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2014년 11월에 갑자기 아크로비스타의 전세권 설정을 빼줘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억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독자님 중에 이거 화면 크게 안 되냐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는 지금 열린공감TV의 단독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걸 전체 화면으로보다는 열린공감TV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1월에 전세권 설정을 빼버려요 빼버려 왜 뺐을까요 이때 좌천됐거든 그렇지 좌천되니까 아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구나 삼성은 아크로비스타를 뺍니다 하하하하 이때 윤석열은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특히나 줄리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겠네 망신이 없겠어요 줄리가 돈을 다 구해온 거예요 이 돈을 이거를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복수할 생각밖에 없는 인가입니다 복수의 하신이네 그래서 그 복수를 2017년에 하면서 복수를 한과 동시에 자기의 대권가도를 길을 닫는 거예요 치밀하게 옆에 누구 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윤석열 야당 인사 비밀회동을 하고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을 압수수색해서 이학수까지 소환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 변호사비 대납사건으로 책임을 지거나 감방에 가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이게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법기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 쪽에서 제시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검찰 쪽에서 제시를 했지 이 기술을 누가 짰을까요 자 요겁니다 어떻게 짰느냐 돌아가실 이건희 회장한테 뭐들 뭐라라 그래서 이학수를 소환하는 게 2월 15일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15일이 압수수색 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학수하고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어요 짠 거구나 이학수가 자수를 해요 거의 자수를 해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희 회장님께서 시키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납은 이건희의 지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희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니까 공소권 없음 끝나는 거야 끝 그러면 주범이 공소권이 없으니까 종범들은 전부 책임한 집 시키대로 했는데 이렇게 털어줍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이런 데다 머리를 쓰는 거야 이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법기술을 부리는 장면들이 군데군데 아주 윤석열은 기술로서 누군가를 구해주고 덮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법무법인 태평양을 왜 삼성은 선택했을까요 궁금하죠 왜 하필이면 태평양을 삼성은 선택했을까 누가 있구나 김현장이 있는데 누가 있구나 태평양에 태평양은 윤석열이 검찰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로펌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들어갔던 곳이 태평양입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에서 이 이재용 삼성 회장을 변호를 해줬고 그리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던 그 자 그 자가 연수원 동기야 아 아이고 어이없어 아이고 어이없어 연수원 연수원 동기라고 했던가 대학 동기라고 했던가 동기예요 친구야 그러니 애초에 윤석열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삼성은 태평양을 선택하고 거기에 그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 변호사는 열린공감TV의 취재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나눴고 삼성 얘기까지는 확인을 해 줄 수 없지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식당 주인을 통해서 확인이 다 됐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이게 어제 특종이었죠 하여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데가 없었죠 이게 윤석열의 민낯지입니다 윤석열이 법치 어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요 윤석열이 뻔뻔하다 뻔뻔해 이게 민낯지입니다 이 방송을 많이 보여주세요 열린공감TV 보여주시고 성수대를 보여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윤석열이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세요 전세권 설정 빼니까 빡쳐서 양아치라고 그럼 전세권 설정이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에요 아크로비스는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국민의 언론이다 위대한 분노에 오신 건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언론이다님도 뮤지컬 티켓 드립니다 두 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윤석열은 철저하게 검찰총장을 연기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연기를 했다 그래서 그 연기력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그리고 이 검찰총장을 만들기까지 누군가 뒤에서 연출을 했다 그 연출은 민주당 내부에도 있었다 아 그건 소름 끼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난 누군지 알지만 삼성과 가까운 사람이겠죠 이런 연출에 삼성은 또 배우가 되었던 것이다 이재용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삼성이 과연 윤석열 만들기에 관련이 없는지 봐야 된다 금필소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앙일보가 지금 왜 이렇게 빤스벗고 캠프처럼 뛰고 있는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 진짜 중앙일보 진짜 너무하던데 눈조각 아이고 이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힘드네 네 그렇습니다 이 타임에서 우리 하나 소화하시죠 미스터필플러스 만나보겠습니다 크림을 발라도 뭔가 속이 너무 건조한 느낌이 들 때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토마토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항염 항산화 효과 그리고 기미랑 주근깨를 엿게 해주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토마토 5개 먹는 효과가 한 알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게 피부결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작은 영양제 하나로 건강부터 뷰티까지 다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자 라이코펜이 800mg에 들어가 있고요 피부 미백과 피로회복에 정말 좋은 성분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일단 라이코펜 이거 하나만으로도 토마토에 가득한 항산화 물질이죠 800mg 정도를 먹으려면 주먹만한 토마토를 5개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원론이다님 아유 이렇게 또 슈퍼챗까지 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미스터필플러스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비타민C와 토마토 추출물의 화려한 조합 거기에다가 또 엘시스테인 엘라스틴 피부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비타민C와 엘시스테인이 하나가 되면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고요 엘라스틴 같은 경우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 알약 하나에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약 하나만으로 정말 피부가 개선이 됩니다 3주 정도 직접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바로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방금 전에 비어있던 의자 왜 그랬을까? 예 강황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황이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신체 나이가 50살이 넘으신 분들은 그냥 강황 드시면 바로 반응이 와 그냥 바로 가야 돼 강황 먹고 반응이 왔어요 미스터필도 바로 반응이 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3주 정도 드셔보시면 얼굴이 근데 진짜 하얘진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계속 먹고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김성수 TV에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제품들은 바로바로 효과가 난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스터필 플러스는 그래서 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비롯해가지고 후기가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녹색창 혹은 검색창에 뷰티밤 혹은 미스터필 플러스 검색해보시면 이 판매하는 마켓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 안에서 후기들을 자발적인 후기들을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스터필 플러스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맨도롱 오메기떡 최유한 평론가가 너무 사랑하는 맨도롱 오메기떡이 또 들어왔습니다 맨도롱 오메기떡 지금 직접 드신 분들이 이 실시간 댓글 창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맨도롱 오메기떡에 중독되셨다는 분도 있었어요 맛있어서 그래 그 흑임자 그 흑임자가 너무 고소하더라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콩고물을 콩고물의 매력을 갖다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딱 입에 넣을 때는 정말 제대로 만든 인절미 먹는 느낌이 나면서 그 안에 팥소가 이렇게 자 이것도 진짜 별미입니다 다섯 개 종류가 있어요 우선 기본 오메기떡 이거는 제주 참숙하고 차조하고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속에 소족도 파당금을 집어넣어서 만든 이게 기본 오메기떡 그 다음에 여기에 고물이 묻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오메기떡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팥고물 팥알들이 막 살아있는 고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인절미 이렇게 콩고물이 묻혀져 있죠 그 다음에 흑임자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종류 40알을 얼마 39,800원 이야 맨도록 오메기떡 최저가라면서 그럼요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이 가격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제품 그런 품질을 아니 솔직히 소족도라고 하는 카페에서 팥빙수 하나 먹으려면 얼마인데요 팥 디저트 카페로 진짜 강남에서 잘나가는 소족도 여기에서 설탕을 거의 넣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운 단맛을 팥으로 냈습니다 문자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010-6695-5677 010-6695-5677 아침을 대신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좋은 재료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살도 안 쪄요 이거 그냥 밀가루를 만들었다 이러면 살찌거든요 그렇잖아요 찹쌀과 그리고 뭐 차조 차조 차조는 진짜 탄수화물 중에서도 착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셔보십시오 다섯 종류 40개 39,000원에 특별히 드립니다 이거 성수대로에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성수대로에서만 가능한 그런 가격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여튼 아침에 이거 양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한 두 알 먹으면 든든해요 진짜로 와 여기 나와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이명숙님도 맛있어요 벌써 두 번째 주문했다고 흑임자 적임자 임자 용기농 수도사님 라임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네입자님 적임자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 달지도 않고 가성비가 짱이다 네 가성비 짱입니다 우리 피디님이 다 드시고 말씀하시라고 조금 주도하십시오 이제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강황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맛있게 흠져 먹은 힘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일산대교와 함께 민간인 투자 여기에 대해서 낱낱차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거 들으시면요 내가 어디 가서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제목부터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돌아가서 제목이 뭐냐면 자 일산대교 무료화가 아닙니다 일산대교 공용화입니다 공육 또는 공공화 근데 저는 일단 공용화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말씀 그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워딩부터 정확히 합시다 무료화가 아니라 공공화 또는 공용화입니다 자 정확한 단어 사용이 문제의 핵심을 가립니다 무료화라는 단어는 세금이 평평 나간다는 인식이 강화돼요 맞아요 공공화 또는 공용화라는 단어는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간다라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뭐다? 프레임 효과다 그렇죠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뉴스가 계속해서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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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질문 있죠 KTX의 일부 노선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걸 찬성하시나요? 아니요 또는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같은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은 그렇죠 사실은 이게 민영화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기업에 매각한 그런데 사기업에 매각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경쟁체제가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찬성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특히 20대들은 경쟁? 공정한 경쟁? 그럼 무조건 좋아하죠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킹메이커에서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답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절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절대 절대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영화, 사유화, 그리고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 이렇게 얘기해요 이명박 때 선진화라는 말 엄청 좋죠 박근혜 때도 그랬고 그거를 또 민영화다, 경쟁체제 도입이다 이런 식으로 분치를 해주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무료화라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지난 2021년 9월 3일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여기 파주시장, 고양시장, 김포시장 해서 세 분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 방안 발표를 했어요 이게 잘못한 거야 무료화가 아니야 이때 공공화, 공용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산대교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국민연금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일단 공공화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에게 정말 페어플레이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연금에게 조금 연금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은 거의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무료화라고 하는 말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경기도와 세계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1, 2년 전부터가 아니야 2014년부터 이때 조지사가 누구였죠? 남경필이요 맞습니다 사업의 재구조화 그런데 재판 가서 졌어요 사업의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다 최선의 방법으로 일산대교 주무관청이 어디? 경기도예요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과감하게 결정한 거지 남경필을 못했어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익처분을 결정했고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서 10월에 확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10월 27일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10월 27일에 일산대교 공유화 시행할 때 이때는 너무 좋았어요 무료로 일산대교를 넣으면서 내가 투표를 한 그 맛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우리 김선수 평론가 그렇게 기분 좋은 사이에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다시 말씀드린 국민연금이 그날 10월 27일에 경기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일산대 통행 진수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에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지는 거야 도대체 쟤네들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1월 3일 날 며칠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해요 이 판사 쇠리 이름이 뭐죠? 양순주 판사 양순주 판사 그래서 11월 3일 날 경기도에서 그날 통행료 징수금지 공의처분을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 상황이 계속 번지면서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 상대로 추가 제소를 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원이 경기도 지사 그만두고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대처를 잘 못했죠 그 다음 봅시다 결국 15일 날 그 다음에 수원지법 2차 공의처분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서 결국은 돈을 다시 받게 된 거예요 사업 시행자 지위를 유지한 취직 결정이 있었던 점에 비춰봐서 통행료 징수금지하는 이 사건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수원지법에서 그런데 이거 역시 본안 이 사건이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견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사건이 맨 마지막에 제일 기가 막히는데 맨 밑에 그거를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통행료 수입 상실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그건 인정했어 그런데 그 조치가 본안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대 경기도가 그럼 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까?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통해서 사기 친다는 거니? 그냥 꿀꿀 먹는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판사가 어떻게 경기도를 못 믿겠다고 판결을 내립니까? 광역 지자체가 사기꾼입니까? 이게 개인끼리 다툼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끼리 다툼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광역 지자체가 주식회사 일산대교를 상대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죠 어떻게 됐는지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이걸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광역 지자체의 그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수TV에서 먼저 나와서 문제 제기했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양순주라는 판사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업적 패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렇게 판단했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잠깐만요 요타임에 준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반발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왜냐하면 이미 다 돈을 줬어 일산대교는 이렇게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다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땜이나 도로나 교량이다 그렇죠 한강달이 28개거든요 그런데 27개는 무료예요 한 개만 유료라는 거야 더군다나 이게 고속도로 일부 공간이 무료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이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쫓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경기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타임에서 조금만 보완을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헌법 소원 같은 경우도 다 되어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헌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공의 어떤 SOC를 민간에게 넘겨서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들은 헌법 불합치한다는 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공공기관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일산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앤머니 양님이 한강달이 위로 있어요 없습니다 28개 중에 없는데 일산대기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도로, 철도, 터널, 건물 등 여기에 민간 투자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부산에 엄청나게 많죠 부산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산은 가는 곳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도대체 민간 투자 사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도로, 학교 등 학교, 사회 기반 시설을 민간 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해요 도로나 학교 이런 것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재정이 부족했을 때 사회적 효용을 조기에 제공한다는 명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는 명분 이게 민간 투자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효용이 있는가 다시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고 BTL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재개정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어떻게 된 해를 보세요? 94년도 8월이에요 94년도 8월이 어떤 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정권 때 막말로 응청망청 썼죠 돈을 그렇죠 96년도에 OECD 가입한다고 해서 그때 OECD 가입하기 전에 뭔가 기반 시설을 엄청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거 갖고는 국가에 있는 돈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민간에게 이 악마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기에는 제대로 민간이 안 들어와 그렇죠 안 들어오죠 이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빨간색 네모 칸으로 99년 1월 네 99년 1월에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라는 거 이거는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을 한 건데 안 들어오니까 뭐냐면은 너네 이때가 IMF 때잖아 또 IMF 때 직후 지고 졸업하지도 않았을 때지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없고 도로나 학교나 이거 계속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민간이 와서 좀 해라 그런데 우리 손에 나면 어떻게 해 야 최소한 운영 수입은 보장해 줄게 그게 MRG예요 그렇죠 이거 언제 들어왔다 IMF 때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를 아니 지들 종부세 미고 이거는 말이야 몇 년이 지나갖고 그냥 딱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종부세를 갖다가 계속 똑같이 내라는 거냐 이러면서 99년 1월 IMF 때 진행했던 그 돈 없을 때 그래서 정부가 SOC를 짓지 못하니 너무 늦어지면 국민들이 힘드니까 힘드니까 민간이 좀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도 해야 되냐는 거죠 돈이 남아 돌고 있는데 자 지금 원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BTO 방식인데 그 뒤에 BTL 방식으로 도입을 했고 재개정하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BTL 방식은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민간 사업자하고 국가만 서로 이렇게 기부 친합하고 관리 운영권 주고받는 거예요 건설한다고 하니까 빌드 B 그리고 소유권이 정부로 이전한다 바꾼다라는 차원에서 트랜스퍼에서 T 그리고 정부가 시설 임대료 리스 리스 이거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L 리스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뭐냐면 필요할 때 돈 내고 서비스 제공 받는 거예요 이게 BTL이고요 그다음 보시면 BTO는 뭐냐면 아예 운영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민간에게 그래서 이용자는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민간 사업자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오퍼레이트 사용료 증세서 운영한다고 해서 BTO예요 L은 리스 빌려준다고 해서 민간에게 빌려준다고 해서 L이고 이거는 운영까지 하라고 해요 BTO예요 그런데 사실 뭐 여기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민자 비교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의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보면은 BT 수익형 민자 사업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퍼레스 운영하니까 O라고 하고 임대에는 리스 빌려주니까 BTL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 자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야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민간 투자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보세요 자 일단 근데 이 부분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쪽은 임대를 하니까 그냥 아예 임대료를 국고채 수익에서 플러스 알파 1% 정도 해가지고 임대료로 낼 수 있는 수익을 그 정도로 정해놔야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이 큰 재미를 못 봅니다 그 대신 안정적이죠 근데 BTL 같은 경우는 기업이 큰 재미를 볼 수도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받는 돈들이 커질 수가 있죠 수익률 산적이 6에서 8%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20%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리스크는 더 큰데 돈 벌 가능성은 더 커 그래서 이 BTO를 맥코리 펀드 같은 데가 선호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이 기가 막힌 건데 저 이거 민자 고속도로만 뽑아왔어요 제 1호 민자 투자 사업이 뭐냐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예요 이거는 그때 이제 막 만들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1호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빨간 네모 친 게 뭔지 아십니까? 날짜를 보세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다 만들었어요 해먹을 수 있는 건 알짜배기는 여기서 다 해먹었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17년 이 뒤에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국가 운영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난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전체에 반 이상을 핵심 사업을 이렇게 다 뽑아먹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민자 저 고속도로 현황만 했잖아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철도 있죠? 학교라든지 이런 거 다 쳐봐요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명박근혜 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랬을 때 얼마나 잘 헤쳐먹은 겁니까? 한진아님 이정필 검거됐다는 얘기했습니다 이정필 검거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2008년 외환위기를 핑계대면서 이명박과 그 이후에 들어온 박근혜는 SOC를 민자로 돌리면서 꿀을 빨았다 빨대를 꽂아놓고 세금으로 엄청나게 땡겼다 그거를 2038년까지 땡기게 된다 39년 47년까지 땡기는 것들이 기가 막히죠 자자선선 매기는 거예요 자자선선 최소수익보장제도 이 부분이 드디어 나옵니다 최소수익보장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이 그렇게 돈 없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민간한테 당근책으로 던져줬어요 이게 미니멈 리벤유 개런티라고 해서 이거는 최소수익보장을 20년 30년만 하고 민간 제약에서 예상수익의 80% 정보구시성 90% 수준해준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민간이 먹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 같은 경우는 뻥튀기라는 거야 그렇죠 뻥튀기를 해서 교통량이 엄청날 것이다 교통량이 뻥튀기라는 데는 나중에 보니까 절반 수준도 안 되게 나오니까 MRG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도덕적 해의라고 그래서 결국 2006년도에는 이게 다 폐지되고 2009년까지는 전부 다 폐지되고 그 대안이 되는 것이 MCC라고 미니멈 코스트 컴펜세이션이라는 제도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수익,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사업할 수 있게 운영비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덜한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MRG에서 MCC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MCC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 머리를 진짜 기괴맞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간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 차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 MRG MRG라고 하는 건 교통량을 다 계산을 해 그래서 최소 우리가 건설비를 천억을 들였는데 천억을 뽑으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얼마 정도 내야 그래야 우리가 민자에서 이득을 내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상 오프를 시켜보니까 교통량이 절반도 안 돼 절반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돈을 전부 다 세금으로 계속 무한정 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MCC로 바뀌었어 너네 최소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꿔줄게 그 대신 운영비 넘어가서 남게 되면 니들이 남은 거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갑자기 운영비가 엊그저까지 100억이었는데 200억이 돼 야 너 운영비가 왜 200억이 됐냐 아니 계속 이렇게 운영비만 운영비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니까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이 세상에 이자가 40%야 초고금리 대출 그리고 대출을 어디에 받았나 봤더니 모 회사로부터 봐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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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어디서 받았냐면 아들 회사가 아니라 자기 모 회사로부터 받는데 그건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설명을 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맥커리 펀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맥커리 펀드가 돈을 조달하고 실제로는 맥커리 펀드가 만드는 그런 자회사 자회사 뭐 이전에 있던 거죠 구호선 운영회사 산업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구호선 운영회사에게 맥커리가 돈을 빌려줘 돈을 빌려줘 그러면서 이자를 40% 고금리로 때려버려 그러면 운영비가 겁나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운영비는 항상 부족해 늘 부족해 그러면 그걸 세금으로 계속 맡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간다? 맥커리 펀드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죠 나중에는 그 운영사가 망해요 운영사는 망해요 계속 근데 그거는 계속 운영해야 되잖아요 누가 운영합니까 결국 나라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라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은 포탈되는 거예요 세금이 포탈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공항철도 부실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400억에서 500억이 난리판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이거 초기부터 얘기 나왔던 거 그거 제가 그림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일산대교 공용화 문제는요 그다음 봅시다 원효대교 건설 시기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밤에 찍은 원효대교입니다 멋있죠 멋있죠 81년도 10월 27일 전두환이 때 한강의 13번째 자리로 했는데 그다음 사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민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초기에는 톨게이트 저렇게 설치했고 통행료를 진수했어요 그때 얼마냐면 통행료 부과를 100원 200원 했었대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민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기업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차 자체가 많지 않았어 그렇죠 차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때 대림건설이었나 어디였지 동화건설 동화건설이 이거 전액 자기네 돈으로 지었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서 나중에는 서울시에 제발 운영 좀 맡아주세요 기부채납 해버렸어요 동화건설이 망할 때 당시 결국 이렇게 됐고요 기부채납하게 됐고 그다음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원효대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민자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건설족들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효대교 때 동화건설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해보니까 결국 안 돼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했잖아요 그런데 건설회사들은 이런 경험이 있죠 이런 기억이 남아있죠 이러면 돈을 벌 수 있다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때 그 전에 이후에 계속 기부채납 관련된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눈독 들이지 않았겠냐고요 이명박 때 아니 소련하는 걸 왜 눈독 들여 아니 그 이후에 그 시스템을 바꿔야 눈독을 들일 만한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후에 이거는 오히려 원효대교는 원효대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해된 거고 손해를 본 사례로 계속 활용을 합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화일보에서 민자 사업만 하면 계속 손해본 사례로 원효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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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해요 그래서 MRG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도입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효대교 이래서 동화건설이 망했다 기업이 저렇게 망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로 쓰는 거고 그런데 저거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명박이었고 그 이후에 민자 투자 사업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다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스템을 만든 거죠 바꿔서 그래서 MRG도 없고 그런데 MRG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일산대교에 대한 그다음 정리합시다 일산대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재정보안과 민간 창의성 증대는 원래 목적은 없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민간 땅지구에 험친 일명 봉이 김선일날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항이죠 그래서 민자 사업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다 근본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 일산대교 사업이 과연 민간 투자 사업에 합당한 거냐 28개 가운데 27개는 무료고 한 개만 유료라는 것이 경쟁을 통한 민간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만들어질 때 공유지 무상 사용 혜택에 더해 이미 300억 개의 재원을 투자했고요 2020년까지 10년간 388억 원의 최소 운영 수입 보좌를 이미 지출했어요 이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원래는 대림건설 중심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민간이 특혜를 받은 겁니다 김문수 때 김문수 때 나 김문수인데 그 김문수 때 민간에 특혜를 준 겁니다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줄 때 심지어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는 돈으로 환산해보면 300억 이상의 재원을 경기도가 대줍니다 대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LCT와 비슷한 거예요 LCT와 비슷하게 돈을 더 내서 그래서 다리를 잘 지울 수 있게 온갖 혜택을 주면서 운영권을 대림건설 컨소시엄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MRG를 갖다 뜯어내기 위해서 적자로 구조로 짜버렸으니까 그래서 매년 388억 원씩 준 겁니다 10년만 하면 이게 3880억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지금 이야기가 재정건설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측에 대출 준 금액이 1832억 원입니다 하지만 후순위 차익금 대출금 361억 원에 6에서 20% 높은 이자율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6에서 20% 높은 이자율이 적용됐다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 상대로 이런 걸로 빼먹었다는 거예요 돈을 빼먹고 있는 겁니다 대림건설이 애초에 고안해 놓은 거예요 대림건설은 자기네들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일산대교를 짓습니다 다 대출을 받아요 전액을 전액을 대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운영사가 전부 이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운영비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MCC로 바뀌어도 운영비가 더 늘어나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건설이 나중에 이걸 국민연금 쪽에 넘기게 되는데 그 넘기게 될 때 대림건설이 위태위태해지거든요 건설사들이 전부 막 2008년 이후에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위태위태할 때 국민연금한테 차입을 하고 그리고 그 차입을 하니까 돈이 운영비가 더 커지죠 더 커지니까 아예 니네들이 인수해라 그래서 후순위 차입금 진짜 얼마 안 내고 그 전체를 인수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한테는 솔직히 완전히 손해였는지 아닌지 장부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회계적으로 부실한 거 하나를 떠넘기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됐으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대출 이자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태껏 안 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나중에 노후부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금인데 이 자체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기금이라는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삥 뜯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일산대교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경기도에 고소를 하고 재판버리고 국민 이용해서 고금리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번 일산대교 공용화 일산대교 공공화 이 자체가 사실 이런 재판버리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일단 국민연금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을 이자를 낮은 걸로 바꿔서 그래서 이 회사가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야 됩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아니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고리대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 저렇다니까 이래가지고 돈 남으면 그럼 국민들 막 살찌우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돈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국민들 돈을 돌려주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심지어 공격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야 국민연금이 돈 버는 걸 갖다가 왜 너네들이 못 벌게 하냐 이재명 나쁜 놈이다 아니고요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진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민간 투자 사업자들이죠 솔직히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의 이 구조 내에서 지금 제일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사람은 누구냐 국민연금의 이사진들 이사진들 이득 나면 서로가 상여금 엄청 받아 먹고 배당금 엄청 받아 먹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그렇게 돈이 아깝다고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삼바는 왜 가만 놔두십니까 삼바 얘기는 왜 안 해요 8천억을 손해보게 했는데 진짜 야 삼성한테 8천억 퍼주고 김포 파주 시민들 코물돈도 뺏어가지고 8천억 땡기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희한하게도 7천억을 달라는 게 거의 비슷해 그 금액이 그 금액이야 자 그리고 어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민간투자산 세금 포탈한다는 이 얘기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모든 민간투자 사업 구조가 이래요 본 회사가 그냥 돈을 다 내면 그럼 깔끔하잖아요 본 회사 돈 한 푼도 안 쓰거나 뭐 눈꽃만큼만 쓰면서 전부 대출을 받아놔 대출을 받아 근데 그 대출을 갖다가 분명히 저런 대기업들은 싼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싼 대출을 절대 안 받아요 무슨 펀드 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걸 받아요 최소 8%에서 최대 20몇 프로짜리 위험한 거 이런 걸 받아요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회사에게 애초에 빚을 어마어마하게 얹어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논리로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운영비 엄청 여기 있는 인건비 막 작게 주고 그리고 뭐 노조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노동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빵꾸난 돈 이 빵꾸난 돈들을 갖다가 채워야 된다고 정부를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요 운영비를 엄청나게 땡기는 거지 이런 거 없애려고 구호선 인수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운영사 그렇게 하던 데가 망해요 망해요 망하면은 본 회사 자기 아버지 돈 빌려준 아버지 회사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세금도 포탈해요 그래서 깡통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만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다음 보여주시면요 그래 티대님 말대로 국민연금이 중요해 그러나 그 이익은 실제로는 민자사업하는 쪽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고요 국민의 이익으로는 많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쉽게 벌게 되면요 절대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정말 제대로 현명하게 투자하지 않고요 그럼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건 메꾸는 돈을 씁니다 맞아요 결국은 국민들은 또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김포시민 일산시민 이런 사람들의 통행료로 이 민자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셈이 되는 것이고 이 이 공공기생충을 위한 민자사업은 폐지가 답이다 지금 현재로는 현재로는 목적이 목적은 주민의 편익인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폐지가 답이다 제도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지자체들 있잖아요 가난한 기초지자체들 같은 경우가 지방채 발행도 너무 어렵고 그런 데에서 이렇게 민자를 도입한다 그러면 아 오케이 인정 경기도가 경기도가 세금이 얼마 거치는 줄 아세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서울시가 서울시 디자인사업에 2조스인데 그 돈이 있으면 일산대교 하나 만들거든요 디자인사업으로 또 또 2조스인데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 이거 도로 일산대교 만드는데 그때 당시는 과거였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기껏해봤자 2천 한 800억인가 그렇게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사를 놓고 댓글은 어떤 댓글들이 달려있냐 이재명이 뻘짓하다가 드디어 또 사고 냈다 이재명이 불법을 저지르다가 들통났다 이렇게 악플들을 달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플 달고 있는 세력들을 왜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하니까 여러분들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12일 만이라도 112일 만이라도 악플이 달려있는 곳에 선풀 좀 달아주시고요 악플들은 반드시 그 사이트 내에서도 신고를 해주시고 캡처해서 저희한테도 보내주십시오 신고를 할 수 있게 J-M-F-A-K-E-R-E-P-O-R-T 골뱅이 gmail.com 일로 특히 허위 뉴스들 가짜 뉴스들로 악플 다는 애들 보내주세요 특히 이거 일산대교와 관련해가지고 쟤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다 가짜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득을 갖다 보지 못한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공익처분 기간에도 돈을 갖다 280억인가를 갖다 줘요 공익처분 기간 1년 동안에도 무슨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보긴 가짜 뉴스는 J-M-F-A-K-E-K-E-R-E-P-O-T J-M-F-A-K-E-R-E-P-O-T 여러분 커뮤니티 한 군데라도 더 들어가주시는데 특히 루리웹에 많이 들어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루리웹은 지금 특히 북유계 쪽에 완전히 반 이재명 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여기서 가짜 뉴스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회원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전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진짜인지 물어놔보세요 그러면 선동하는 사람들 빼놓고 선동당해서 그렇게 알고만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러면 팩트체크를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런 순간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헷갈린 게 뭐냐면 진짜인데 여기다 30% 가짜 물 타는 것들 진짜인 듯이 타는 것들이 참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캠프와 함께 연동해 나가면서 퍼지고 있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팩트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팩트체크를 해서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펀 알려주세요 이거 거짓말이야 여길 봐봐 이렇게 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실히 팩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잡상찌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 특히나 다음 주에는 종전선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안녕